분위기 좋아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이집 음... 아... 내 몸이 고기고 음... 저녁에 너무 고기고 네, 저녁, 아빠리 음... 오케이, 저는 고기고 제인, 너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 시작입니다 제인은 여기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 집에 가야 돼 마우스로 룩 뭐 이거야 뭐 친절을 또 하셔라 더럽네요 집이 책상이 뭐 이래요 와 예 저 영어 잘하죠 방금 제가 영어로 말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영어로 말할 테니까 뭐야 집에서 나와서 아니 잠깐만 여기 집 아니야 허허 아니 집에서 나와 가지고 나오자마자 여기서 기어서 나가야 돼 흠 흠 흠 흠 흠 흠 후레시 켜 이놈아 그렇지 흐흐흐흐 일어나 우와 뭐 왜 그래 이 집이 스위트홈 맞아 방금 그것도 그럼 와이프가 깨운 게 아니구만 그쵸 뭔가 환청 같은 거구만 역시 방콕 스러운 그런 소품들이 보이네요 음 뭔가 이상해 뭔 소리야 불경소리 아닌가요 이거 뭐 뭐 왜 시끄러 시끄러 방콕 EDM 뉴스페이퍼 1996년 꺼네요 이 여자애가 사고가 났다는 거겠지? 나는 학교 다닐때도 영재신문반을 증오했어 영재신문반 애들이랑은 안놀았어 신문을 영어로 만드는거야 한국애들이 열어! 열어주세요 어? 갇혔어? 나 갇혔어 열어주세요 쪼밍아 귀지나 물러가라 방금 유튜브에서 건너왔습니다 아니 유튜브에서 유... 아 유튜브에서 건너왔다고요? 어어어어어어요 아! 그렇지! 키! 멍충이 야! 키! 키 있잖아 아 이제 시끄러 갑시다 난 무섭지않아 난 무섭지않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우와 이거 검은 비닐봉지 거기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까 내가 가는거 봤는데 여보세요 오이씨 지린다 지리 이거 우리 사연에 나온거잖아 이거 그죠? 저는 엘리베이터 기사입니다 거기 계단 올라가는데 검은 비닐봉지 여러분들 유튜브에 저는 엘리베이터 기사입니다 검색해서 보시면 검은 비닐봉지에 대한 사연이 나옵니다 꼭 보십시오 꿀잼입니다 소화기 소화기 여보세요 같이 가요 못 연아 점점 조명이 어이! 거기 정육점이요 안녕 몬스트롬 아닙니다 몬스트롬 아닙니다 지금 그 생각 살짝 해가지고 지나가 드립치려다 말았는데 소화기로 소화기로 쏠라 그랬지 어? 뭔데 문 열리는 소리 오 검은 비닐봉지 와 요 분위기 옛날에 내 친구가 살던 집이 진짜 딱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엘리베이터 기사입니다 아 그래요? 걔네 집 맨날 놀러갈때마다 막 지렸다니까 딱 진짜 아파트인데 아파트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입구 들어가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벽 다 이렇게 까져있고 계단 딱 이런 식이고 난관 딱 이런 느낌이고 난관 딱 이런 느낌이고 여기 쓰레기 겁나 많고 지하도 있었어요 지하 지하에 중국인들이 살았대요 그그그그 막 올라가 꼭대기앗도 거기다가 느낌 알겠죠 그 중국인들이 밤만 되면 막 시끄러워갖고 잠을 못 잔다고 시끄러워갖고 잠을 못 잔다고 뭔가 뭔가 이제 슬슬 뭔가 어 오 뭐요 귀한 딸기 딸기잼을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드립쳤습니다 오 피가 피가 어 오오 발자국 어 소름 내 발자국은 안찍혀 어 이 게임의 비밀 이 게임의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내가 귀신이야 우와 내 발자국은 안찍혀 언틸던 아직 안했습니다 나중에 할꺼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뭐야 몬스트ем인데 자 몬스트러미인데? 아 빨리 숨어야 겠다 오오.. 뭐야? 그냥 이대로 끝이야? 컨티뉴 그리고 약간 좀비같이 막 물어뜯네요 나를 어 뭐야 여기 어? 여기가 무슨 일이야? 도망가 어딨어? 야, 너! 내가 뭐 물어볼까? 나! 이게 뭐야? 흐흐흐흐 숨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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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피 뭐야 피 뭐야? 흐흐흐흐 아아 쟤는 피로 이동하는구나 오오 여기다 피를 뿌리더니 일로 들어갔어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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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신선한데 오오 오 뭐 뭐 뭐 아이템 뭐 있냐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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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흠 괜찮네요 그래픽도 괜찮고 알아라야보다는 그래픽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에이프리자스님 들어가세요 오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귀신을 제 힘으로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잠겨있어요 체인으로 잠겨있어요 예 이거 데모 버전입니다 지금 아이구 아아 이거 꼭 내가 끌어올려야돼 이거를 어허헛 뭐야 이거 기다렸듯이 적시적소에 나오는 아이템 자 이런 게임같은 인생사 어허허허허허허 오오오오오오 오 잠깐잠깐잠깐 아잠깐잠깐잠깐잠깐잠 누구 들어갔는데 방금 문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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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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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쳐지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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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갈 곳이 많아졌지?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막혀 있어 막혀있어 막혀있어 오 약간의 압박감이 있네요 아까 거기 가볼까? 오 장롱 네 지금 BJ 왓스업과 함께하는 흉가체험 네 저는 지금 어느 한 이상한 오우 다세대 폐가에 나와있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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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까지 살다간 흔적들이 있네요 네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긴 화장실이구요 하아 도대체 오우 이 현실적인 세숫대야 어 어 여기 한국인 나순간 한국인줄 어 이런거 이런거 집에 하나씩 다 있지않나요 흐흫 아이 씻자 일로와 일로 씻자 아유 떼꼬작물 좀 봐 아냐 이 시키시나 엄마 시끄라 이 시키야 이 떼꼬작물이 까마귀가 그냥 형님 형님 하겄어 이 놈이 시키 이러면서 씻었던 기억 그쵸 여기 보면 다 있죠 이런데 샴푸 린스 뭐 이런거 여기 다 있죠 진짜 아 현실적이다 흐흑 어 진짜 소름이죠 완전 한국이죠 이건 안열리고 이것도 아예 반응이 없네요 흠 잠겼고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막 놀래갖고 도망가느라고 여기 못봐가지고 오유 어 이거는 뭐 장독.. 저기 뭐야 쌀 쌀아닌 쌀 장독대 아닙니까 이거 뭐 여기도 들어가는거야 지금 아 이거 수먹구나 항아리에도 숨는구나 어 여긴 숨는데입니다 하하 항아리에 어이 시.. 신선한데? 항아리에 숨다니 너무나 신선한 게임입니다, 이거 여기 왔었죠, 이제 더 가볼게요 오, 아까 그 집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선풍기 있고 구조도 거의 비슷하고 혼스윗홈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뭐야? 샤워기 이거 뭐 여기 이거 색깔별로 다 있네요? 이..이거는 공동구매 했나봐요 어... 네 하아... 어? 왜? 왜요? 왜? 우와 또 사람 지나갔어 여기 사람 지나갔네 방금 그쵸?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뭔가를 찾아오라는 얘기겠죠? 오! 일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쵸? 일로 들어갔죠 방금 오오오오.. 여기코 어디서 구하지? 후 oxygen 오호 Bowser ун가缽일걸 찾아야 돼 빠루로 오 여긴 여성분이 살던 집인가봐요 헉 오! 오우! 우와! 이야! 못이 그냥.. 오우.. 근데 피도 막.. 피를 토했어 막.. 오! 피! 오! 오 못! 헉! 잠깐만 지금 못이 이렇게 막 있고 피를 이렇게 토했다는 거는 인형...한테만 못을... 박은 게 아닌 것 같은... 어! 여기 빠르고 빠르고 역시 역시 게임 같은 인생 픽! 픽미 픽미 픽미야? 좋아, 아니 난 무적이야 어? 으 마무리 으... 하... 하 여러분들 음 정도 술먹기 전에는 견디셔를 마셔보세요 으으우! 마셔야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술 먹고 와서 견디셔 견디셔를 모아야 됩니다 아 그럼 이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거기 어디였지? 아까 거기 어디였니? 기억이 안 나니? 어디야? 여기였나? 아 이거 다 건너편인가? 아닌데? 아 여기다 여기다 빠루! 뭐야 빠루가 막 저절로 움직여 보스가 보스가 함께할지어다 들어갑니다 후 와 호호 야 무슨 귀뚜라미가 저렇게 스타카트 깜짝이야 아 왜 뒤에 뒤에 없어요 뒤에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야 뭔데 뭔데 엑스 당신은 엑스맨이 아닙니다 흐허 왜 우는데 어티누프님 고맙습니다 뒤, 뒤에 고맙습니다 왜 우는데 쟤 지금 그냥 있는거지? 그냥 나 놀래키려고 있는거지? 왜 우는걸까? 울지마 여기에 깜짝이야 진짜 내가 잘못 놀라서 프레쉬 꾸고 내가 놀랬어 여기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 이건 다 뭐야 어? 힘이 솟는다 뭐지 이 힘은? 몰라 뭐야 무서워 어? 어? 이 힘은? 어? 미쳤나봐 어서오세요 도시락 가방에 휴대폰 넣어서 나갔던 학생 같다고요? 하아 왔어 하아 또 피있어 이건 또 뭐야 이건 묶여있어 헉 뭐지? 아니구나 어? 뭐지? 여릇한데 이거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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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부두인형이네 부두인형 그죠? 부두인형이에요 뭔가 의식 갈때 쓰는거 깜짝이야 그런건가봐요 쯧 공포야 꾸미기야 둘 다 난 둘 다 근데 못나가요 여기서? 예 뒤에 힘 들어가세요 잘자요 아 문이 있구나 어이 대못네 꽤 기네요 어? 어 벌써 Grab 몰입했어 재밌다 본능적으로 숨기 으어 뭔데 으아 오two Learn 늦었어요 허니 어 요새 귀신들이 똑똑하네 미리 문을 열어놔야 되나 이거 아 열면 자동으로 들어가는구나 여기를 여기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데 재빠른 재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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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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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은 너무 버벅이었구나 보자마자 내 놀랠 틈도 없는 거네 그죠 놀랠 틈도 없어 와 어 라이안나님 어 샤워하는데 섬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샤워하셨구나 샤워하셨구나 음악이요? 음악이 뭐 이상한 음악이 나왔나요? 그 기분 탓입니다 어 놀랠 틈을 안주네 오 이거 뭐야 이 난쟁이 문은 뭐야 단쟁이 문도 열어봐야지 그럼 아 잠겼구나 오픈 도움이 닫고 도움이 닫고 도움이 닫고 도움이 닫고 아 진짜 야 야 나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으 으 으 어 땜땜땜땜땜땜땜 안열려 안열려 나 봤냐? 어어 이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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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겠지? 못 봤을 거야 나오느라고 정신없어서 못 봤을 거야 가라 가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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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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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넣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아까 해보라고 하신 분이 누구셨죠? 홈 스윗 홈 해보세요 하신 분이 누구셨죠? 와 어여요 쟤 뭐야 칭찬 스티커 하나 붙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칭찬 스티커 어머 으허허허 허허허 참 잘했어요 이런 추천 넘나 좋은것 뭐야 아아 픽 아냐아냐 나는 그냥 못봤지롱 못봤지롱 네 도토리님 고맙습니다 도토리님 칭찬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토리님 그 칭찬 스티커 10개 모으면 제가 킨도 조이 하나 헤헤헤 요새 핫한 킨도 조이 킨더 조이를 irresponsible 나왔어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oriented 야 그냥 겉준 거야? 겉만 준 거야? 왜 안 쫓아와? 아 여기 앉아서 가야 돼? 아 그래? 그래? 가야코님 고맙습니다 킨더저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열 장을 모아야 돼요 열 장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백만 년 만에 한 번 받을까 말까 칭찬 스티커 지금 우리 저기 우리 방 으 못 봤지 아 당황했어 아 순간 당황했어 네 해소하님 들어가세요 아 귀신이 감시기까지 하네 왜 이랬니 홀드하고 아 ix 어 이게 지린다 ㅇ tasty echoes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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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핡 엥 Kanta kanta. 안녕. 저기 있다 저 여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저 여기 있다. 그냥 둥 하는 건 괜찮나? 둥 하는 건 괜찮나? 공산 어허허허허허auf 아 나 지금 내 목도 같이... 내 목도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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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못 봤을 거야, 못 봤을 거야 띵은 괜찮아 띵 이건 괜찮아, 괜찮아 내가 깨달았어 이은! 짱! 이건 괜찮다는 걸 깨달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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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발이 문 닫아 후... 찾았다 찾았다 FUSE! 그러쳐 FUSE 픽미 픽미 픽리큐 Shinji 조ع 으allas 묵윽할뻔했네 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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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베님 어딘데 지금? 집에 가서 다시 온다고요? 집에 갈 때 조심해요. 빼꼼! 빼꼼! 빼꼼을 보면서 가요. 무서우니까 오늘 게임하고 있습니다. 하아... 네, 주무세요. 또 나가야되잖아! 어? 저기있다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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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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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응 간다 가 얼른 가 가 오지마 왜 올라그래 가야지 예 부라부라 손부라님 들어가세요 부라부라 손부라님 닉네임이 왜이렇게 웃기지 부라부라 손부라 잘자요 가 가 가 지금이니 더 못숙이니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오지마 오지마 지금이니 가 가 가 가 가 가 지금x3 지금이니 x3 와아.. 침이 마르네요 침이 말로 와아.. 아아.. 어.. 나가나가나가 어허.. 퓨즈 아..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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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온 가자 가자 열리는 것 두.. 그지같이 쬐깐만 열리네 가자x4 어.. 으아아아.. 퓨즈 퓨즈 럭셔리온 퓨즈 퓨즈 펑펑펑펑펑펑 펑펑펑펑 펑펑펑펑펑 펑펑펑펑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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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펴펴 평론 뛰어뛰어 왜 못뛰어 왜 뛰지를 못해 왜왜왜왜왜 뛰지를 못해 땟 questions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나 어디로 갔지? 끝인가? 그렇구나 우와 화장실 갔다올게요 나 지림 나 지리였음 네 가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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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